자 받았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레츠고 집에 가기 전에 행운이 찾아온다면 오오오 미쳤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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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아 아 아 제가 이거를 셀리를 싹 태우고서 아 로터스 나오는데 한번 싹 돌려볼까 했거든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셀리는 구데기고 이거 4개 해가지고 4개 해서 구입해서 만약에 로터스 나오면 진짜 개꿀 진짜 이거 한번 도박 가볼까 윌리엄 나와도 윌리엄 1가 가능하니까 아 자 가보겠습니다 남자도 가는거야 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고민하면 돼 너무 많이 고민하면 돼 아 떨린다 가자 로터스를 막 눌러 막 눌러 혹시 모르니까 로터스 띄워놓고 고 아 라베스 라베스 어떡해 힙합 세 sino 또 손에 뜨면은 오케이! 좋아요 아 제발 아 제발 하나씩 볼래 하나씩 보겠습니다 느낌이 좋거든요 자아 자아 어... 떨린다 좋아 아이 나에게 다가오는거라? 토해버려 언니 아아 철 또 나와 아 미쳤다 아 하필 차로시네 아 장비단전? 아니 장비단전 말고 애정도 전전 있잖아요 쌍봉 그거 전부 다하면 포키권 열기 어? 이게 뭐야 악몽까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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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몽까지 어떻게 다해 그거 1스테이지 아니 1스테이지 포키권 열기에서? 이거 별 27개 다 채우면 포키권 열개 줘 1스테이지에서 완전히 이거까지 해야겠다 아 근데 안나올거 같은데 지금 방금 샤롯 떠가지고 지금 방금 샤롯 떠가지고 오케이 포키권 열개 백득 자 갑니다 여러분 일병 창 от출 gathered 편집이 없어요 집에 가기 전에 행운이 찾아온다면 holder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쳤다 오늘 왜이래 뿌기현 진짜 개미쳤는데? 나 알인데? 야 오늘 진짜 미쳤다 오 윤호 너 풀각이다 로터스 나오면 진짜 블랙홀브 유튜브 해야지 로터스 나오면 가야지 아 쫄려 뭔데? 오! 신킹같은데? 쇠고래 오니까? 나 리히틀 아니야? 안녕하세요 오오오오rás 안 뜨네 안 뜨네 야 됐다 와 이렇게 뜨네 와 오늘 진짜 뽑기 미쳤다 와 결국 뜨네 으 으 으 으